아, 근데 그럼 오늘 누가 주인공이신 거예요? 누가 그랬을 때 뭐 박수 보내신 분? 저희가 이제 배우일 거라고는 예상을 했죠. 묵묵히 메론을 엄청 먹고 있는 너지? 근데 내가 시크릿 갓은 다 봤는데 안 나오셨어요. 어? 어? 그러면은... 어? 저예요. 저예요. 소개를 좀... 네, 접니다. 저는 배우고요. 네, 배우고요. 네, 배우 이름이 유일한이에요. 네, 유일한이고. 유니크하죠. 유니크죠. 네, 본명이에요. 유일하다, 유일하다. 언제 데뷔는 하시나요? 데뷔가 제가 올해가 21년 됐어요. 진짜로? 21년 됐어요. 진짜로? 어, 진짜로. 신라의 달밤에서 옛날에 고등학교 때였는데 제가 진짜... 그게 데뷔작이었지? 데뷔작이었죠. 패싸워나프다고 처음에 막 뛰어오는 애가 있어요. 아, 그게? 영화를 제일 처음에. 그게 몇 살 때인 거예요? 그게 제가 18살 때. 일찍 데뷔했구나? 역할이 맨 처음에 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막에 보조 출연은 아니니까 이름이 나오잖아요. 엔딩 크레딧에 어떤 놈이라고 나와요. 어떤 놈이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어떤 놈. 영화에서 어떤 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데뷔에는 원래 이름이 뭐였는데? 어떤 놈이에요? 아, 데뷔 그대로 나온 거야? 어떤 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차수원 아역한테 내가 싸운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대사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건 또 귓속말이래. 그래서 대사가 기동화, 기동화, 기동화 세 마디 했어요. 어떤 놈 유일한. 심지어 올드보이 됐어요. 아, 진짜요? 올드보이? 올드보이에서 지대한 선배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올드보이 때 최민식 선배 친구로 나오시는 분이니까 PC방 주인 하시는. 그분 아역이었어요, 제가. 아역. 그게 이제 21살 때. 배우가 제일 안 되는 경우가 연기를 못 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제 자신이 연기가 안 되니까 더 발전되지 않는 경우인가? 아니면 운이 안 따른 건가? 누구는 연기를 또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배우들은 그런 시간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나이가 들면서 좀 요즘 들어서 많이 크게 와서. 일에 대해서 뭔가 발전감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까지 해온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과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 위시리스트. 저희 이 단어 처음. 우리 셋 다 아무도 몰랐죠? 셋 다 처음 몰랐어. 찌구. 찌구가 뭐예요? 둘째. 찌구가 뭐냐면요. 대학로에 있는 고깃집인데. 거기에 메뉴 이름이 찌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찌개도 아닌 것이 구이도 아닌 것이. 안 그래도 우리도 검색을 해봤단 말이야. 찌구라고 부른다. 근데 비주얼은 대충 약간 부대찌개. 사부사부처럼. 사부사부 같은 느낌이고. 고기는 어떤 걸. 고기는 또 돼지고기를 원래 찌구인데. 돈 좀 있는 배우들은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 차돌을 시켜요. 그러면 차돌을 해먹기도 하고. 차돌 그래서 거기서 샤부샤부처럼 딱 익혀서 먹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준비를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의 위시리스트 두 번째를 본인이 읽어주시죠. 두 번째는요. 팔삼 돼지 친구들. 돼지띠 친구들, 돼지. 그냥 팔삼 친구라고 하는지. 팔삼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게 도와주세요. 남 얘기도 좀 듣고 그래. 네. 왜냐면 저희가 각각의 10년씩 알고. 둘은 드라마 때 몇 년 됐지? 한 3년? 둘은 한 3년 됐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한 10년씩이 됐는데. 셋이 만난 게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이에요. 셋이 만난 게. 오늘? 근데 왜 셋이 한 번도 안 봤어? 뭐라도 나 싫으니까. 같이 보자 이랬는데. 안 만났더라고. 그것 봐 지금도 안 만났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셋이서 한 번 좀 재밌게. 마시는 것도 먹고. 뭐 진짜. 되게 하잖아. 놀러 다니고. 술 먹고 이런데. 술 안 먹고 노는 거 해보고 싶다. 그럼 오늘은 술을 안 드실 예정이세요? 낮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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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러면 올라가서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우리 또 집안 구경 한 번 해야지.